안녕하세요. 런던 찐맛집을 소개해주는 런던 누가 맛없대입니다. 오늘은 에크미 파이어 컬트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여기는 달스턴에 있는 우드 파이어를 컨셉으로 하고 있는 레스토랑이에요. 제가 여긴 옛날에 F매거진 촬영할 때 촬영을 했었던 곳인데 한번 와봐야지 와봐야지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친구가 가지고 여기를 데리고 왔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정말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. 여기는 찾아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이 뒤편에 있는데 여기 옆에도 더스티너클레고 엄청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. 아마 빵은 여기서 갖다 쓰는 것 같고 여기 맥주 브루어리도 있어요. 그 건너편에 이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 강아지랑 같이 갈 수 있는 곳이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입구를 들어가면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드라이징을 하더라고요. 생선도 이렇게 드라이징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. 염장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건조를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드라이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. 여기는 숯불로 굽는 바깥 주방이 있고요. 이거는 오븐이라고 합니다. 오븐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. 여기 기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되게 멋있었어요. 그래서 멋있어서 찍어봤습니다. 메뉴가 이렇게 있고 저희가 와인도 같이 시켰어요. 첫 번째 버터로 구운 사우드 오라고 합니다. 여기 위에 이제 치즈가 올라가 있었는데 이 치즈의 향이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. 거기다 이 빵에 버터로 구웠다 보니까 약간 프렌치 토스트의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빵이 되게 부드러운데 겉에는 사우드 오다 보니까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근데 그 치즈의 향이 쫙 있으면서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스타터로 하기에는 너무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칼소시라고 우드에다가 그릴로 구운 대파인데 스페인에서 되게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. 이 소스가 보통은 구운 파프리카와 자시랑 올리브오일이랑 파마산 가루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소스까지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는데 파를 이렇게 굽고 태우면 정말 단맛이 난대요. 그래가지고 그 정말 부드러운 파와 이 크리미한 소스가 진짜 맛있었어요. 전가루와 치즈와 이 파가 정말로 조화롭고 너무나 맛있게 먹었었던 스타터였습니다. 다음으로 나온 음식은 로메인입니다. 로메인에 이것도 약간 그 빵에 올라가 있었던 치즈가 같이 뿌려져 있는데 이 로메이 진짜 크리스피하더라고요. 이 크리미한 약간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그 소스도 너무 맛있었고 거기다 또 치즈가 이렇게 같이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 다음 음식은 저희가 부랏다 치즈를 시켰어요. 그 부랏다 치즈 밑에는 스모크드한 칠리에다가 당근 뭐 이런 것들이 섞여져가지고 나왔는데 이 질이랑 치즈랑 올리브오일랑 그 밑에 있는 오일들이랑 해가지고 조합이 너무 괜찮았어요. 이 칠리라고 해가지고 엄청 그렇게 맵지도 않고 치즈랑 진짜 향이 너무너무 잘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 요끼입니다. 와 이거 제가 인생에서 먹은 제일 맛있는 요끼 중에 하나였어요. 당연히 이제 요끼는 수제인데 쫀득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쿵쿵한 치즈의 향이랑 진짜 모든 게 약간 완벽했었던 그런 요끼 그리고 감자 함량이 많은지 진짜 부드러웠어요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거는 나중에 하나 더 시켜가지고 또 먹었어요. 그리고 생선구이를 시켰습니다. 이것도 아까 본 것처럼 드라이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생선을 굽고 거기다 이제 토마토 소스 같은 것들을 올렸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껍질이 엄청 바삭바삭하고 안에 살도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 생선이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 토마토 소스가 살짝 매콤하기도 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잘 잡아줘가지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스테이크를 시켜야겠죠. 우둠파이어로 해가지고 불맛이 되게 느껴지고 이 소스랑 스테이크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거 시킬 때 감자도 같이 시켰는데 감자도 되게 시골감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이것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리고 미트볼이 나왔네요. 미트볼이 빵 위에다 나왔는데 양으로 만든 미트볼래요. 그래서 숯불향에다 이렇게 굽고 이 미트볼이 살짝 향신료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져서 나왔더라고요. 인도커리의 느낌이 좀 나면서 이것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. 폭첩인데 이것도 드라이오징을 한 것 같고 언니 어떻게 숯불로 굽는데 이렇게 완벽한 굽기를 구울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좀 미리 오븐에다 먼저 해놓고 리버스 시어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스랑 정말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고기가 두꺼운데 완벽한 굽기를 낸 게 정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정말 이날 한 끼가 저는 엄청 기대하고 오지는 않았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기 그래서 5명이서 먹고 288파운드 정도 나왔거든요. 저희가 와인도 마셨으니까 한 사람당 한 50파운드 한 10만원 좀 돈 덜 내게 먹었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나도 따짐없이 너무 맛있게 먹은 그런 레스토랑 중에 하나였습니다. 아무래도 여기도 좀 이스트 런던이다 보니까 관광하시면서 오시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맛집들은 이스트에 좀 많이 몰려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여행 짜실 때 꼭 그렇게 플랜을 짜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! 좋아요와 구독 버튼,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